박수 알래스칸 말라뮤트는 미국, 특히 알래스카에서 기원한 개 품종으로 큰 크기, 인상적인 외모, 그리고 친근하고 충실한 성품으로 유명합니다. 외모, 알래스칸 말라뮤트는 크고 위험있는 체격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수컷의 키는 일반적으로 63.5cm에서 71cm 사이이며, 암컷은 58cm에서 66cm 정도입니다. 수컷은 38kg에서 45kg 사이, 암컷은 34kg에서 39kg 사이의 무게를 가집니다. 이들 개는 견고하고 근육질의 몸체를 가졌으며, 두 겹의 모직털로 덮여 있습니다. 그들의 털은 회색, 검정, 세이블, 적갈색, 백색 조합 등 다양한 색상으로 나타납니다. 성격 알래스칸 말라뮤트는 온순하고 친근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과 아이들에게 애정적이며 헌신적이어서 훌륭한 사랑스러운 애완동물로서의 역할을 잘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고집스러울 수 있어서 단호한 훈련과 사회화가 필수적입니다. 본능적인 사냥 본능 때문에 작은 동물 주변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동 알래스칸 말라뮤트는 매우 활동적이며 매일의 운동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산책, 조깅, 놀이 시간 및 다양한 기타 신체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그들은 훈련을 즐기며 무거운 물건을 끄는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거주환경 이 개들은 추운 기후에 잘 적응하며 더위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서늘한 지역에 둘 수 있습니다. 넓은 마당을 제공하여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루밍 그들의 두 겹털은 특히 봄과 가을에 강하게 탈락합니다. 매일 빗질을 하면 탈모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 일반적으로 알래스칸 말라뮤트는 튼튼하지만 엉덩이 일형성증과 백내장과 같은 선천적인 건강 문제에 주의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브리더를 선택하고 전기적인 건강검진이 중요합니다. 알래스칸 말라뮤트는 멋진 동반자일 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외모와 훌륭한 성품으로 강아지 썰매 팀의 일원으로도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크기와 에너지 수준은 책임있는 주인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훈련과 애정을 통해 그들과 오랜 행복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